그림은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여기 D지역은 해령이 있어요. 발산 경계. 그래서 이렇게 장력을 받아서 벌어지고 있죠. 이 해령에서는 막 해양지각이 생성됐기 때문에 나이는 어려요.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마그마가 상승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해령이 있고요. 그럼 C지역은 변환단층, 보존경계가 포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해양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위치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B는 해령에서 막 생겨서 이만큼 온 거고요. A는 해령에서 생겨서 굉장히 멀리까지 와있기 때문에 A가 B보다 많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도 두껍고 수심도 깊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 갖고 계시고 자, 니은. C에서 천발지진. C는 지금 보존경계의 변환단층입니다. 당연히 표층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나타나는 주향이동단층이 하나이기 때문에 천발지진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귿. D는 해령입니다. 당연히 뜨거운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는 지역이고요. 당연히 판이 서로 멀어지는 장력을 받는 지역입니다. 답은 ㄱ, ㄴ, ㄷ 5번이네요.